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인 메트로가 전국의 독보적인 소셜 영향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메트로는 방탄소년단 전국이 트위터의 세계 기록을 깨고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된 아이돌이 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기록 경신에 낯설지 않은 존재이며 트위터에서 전국은 2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트윗 5개를 돌파한 세계 최초 1인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4월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함께 좋아요 200만의 트윗을 3개 만들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기록을 깼다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팬들에게 가장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전국의 트윗 중 하나는 라우브의 네버낫을 커버한 영상이라고 전하며 이 트윗이 게시가 된 지 10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함으로써 또 다른 기록을 깼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또 이 트윗은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200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한 트윗이 되었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게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은 2020년 1분기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케이팝 아이돌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우! 끝으로 해당 매체는 전국이 이미 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경쟁만 남았다며 막강한 소셜미디어 파워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케이팝 코리아부 사오스타 카날247에서는 2020년 1분기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케이팝 아이돌을 기사로 보도한 바 있으며 스타모미터 업데이트 차트 공식 개정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전국은 트위터에서 2017년부터 2019년 3년 연속으로 골든 트윗에 선정되었고 2019년 상반기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케이팝 남자 아이돌 1위 2019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케이팝 아이돌 1위 소셜블로그 어플리케이션 텀블러에서도 2019년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 스타 1위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막대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자랑했고 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휠라 일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BTS 써머컬렉션이라는 글과 함께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여름 화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재된 화보에는 다양한 여름 스타일을 선보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한 비주얼이 아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국은 휠라 로고가 박힌 파란 반팔티와 청 반바지를 입고 우월한 아우라를 발산했으며 길쭉길쭉한 팔다리가 모델 포스를 자아냈는데요. 특히 새하얀 피부와 정국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였고 잘생긴 최대 오빠 매력을 한껏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화보를 본 팬들은 편한 차림에도 모델 포스 대박이다. 진짜 가만히 있어도 멋있다. 훈남의 정석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만능 케이팝 아이돌로 주목받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 미국 매체의 치트시트가 정국이 어떻게 황금 막내의 타이틀을 획득했나 라는 제목으로 정국이 방탄소년단에서 황금 막내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정국은 보컬과 댄스 실력으로 알려져 있고 다수의 방탄소년단 곡도 공동 작곡했다 라고 말하며 정국을 만능 실력자라고 극탄했습니다. 이어 정국을 그룹의 탑싱어 댄서 중 한 명이고 랩 실력까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운동선수, 화가, 게이머, 필름 메이커스로도 알려져 있다 라고 다채로운 실력, 끼와 재능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매체인 타우스타에서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케이팝 아이돌 오인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매력적인 외모 뿐만 아니라 멋진 보컬과 댄스 동작으로 인상적인 공연을 펼치며 팬들을 흥분시킨다 라고 말하며 그룹에서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나 무대에서 영감을 주는 보컬과 숙련된 춤 동작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많은 아이돌들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팬에게는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한 아이돌이어야 한다 라며 해당 아이돌을 소개하며 가장 첫 번째로 게재된 정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국에 대해 이 매체는 멤버들이 골든 막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는 파워풀한 보컬로 메인보컬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탄한 체력과 확고하고 단호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리드댄서를 맡고 있어 항상 댄스 브레이크를 하고 래퍼로도 활약했다는 것을 알면 더 놀랄 것이라며 다방면에서 빛나는 실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노래와 춤, 랩을 쉽게 할 수 있는 정국은 팬들에게 그 재능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라며 정국이 완전한 아이돌이 아닙니까 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실제 전국은 팀에서 메인보컬과 리드댄서 서브래퍼를 맡고 있으며 예쁘고 잘생긴 꽃미남 외모부터 탄탄한 바디피지컬, 무대를 압도하는 수준급 퍼포먼스 실력까지 아이돌의 필수 요소를 그 이상으로 갖추고 있어 그룹에서는 막내이지만 센터를 맡아왔습니다. 인성 또한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고요. 이외에도 씨름, 달리기, 태권도, 복싱 등 운동을 특출나게 잘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고 수준급 게임 실력은 이미 정평이나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그림과 정국이 직접 촬영, 편집, 제작하여 완성되는 개인 컨텐츠, GCF, 골든 클로젯 필름으로 총 8개의 개성 넘치는 영상 제작을 공개한 바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외모부터 실력, 재능까지 빠지는 것 없이 다 잘하는 정국에 대해 황금막내 이외에도 못하는 게 없는 정국, 사기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정국을 르네상스맨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